야, 넌 아까 고깃집서부터 그렇게 먹기만 하냐? 좀 한 잔 받아라 좀. 아, 나도. 한 잔 좀 받아와. 어떻게 했구나. 뭐해. 적당히 마셔, 적당히. 자, 저희 도이치호프에서 마련한 특별 이벤트.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야, 준아. 너 나가. 네가 나가고 인마 무조건 일찍이잖아. 아, 나 살짝 취했어. 안 돼. 더 마시면 오늘은 여기까지. 웃음자에겐 최고급 독일산 소세지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왜? 아, 보고 있었는데 왜 꺼? 네, 코까지 고시던데요. 들어가서 주무세요. 준아 들어오는 거 보고 자려고. 아우, 얘 왜 이렇게 늦어. 얘 또 술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? 지금 통화했는데 말짱해요. 걱정 마세요. 연말만 되면 걱정이 되지. 작년 생각 안 나냐? 얘 한 번 인사 불성 되면 그냥 옮지번.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저 부르시고요. 아, 이 시간은 어디 가냐? 논문 때문에 볼 자료가 있어서요. 병원에다 있을게요. 야, 이 시간에 피곤하지도 않아. 그냥? 아유, 아무튼 싹통바가지. 아저씨, 이 차 가요? 아, 예, 예, 예. 어, 야, 나 손님 있다. 끊어야 되겠다. 아저씨. 아, 예. 소망병원 사거리 근처에 이순재 한방병원. 아하, 예, 알겠습니다. 그리로 가주세요. 예, 예, 예. 야, 야, 쟤 괜찮을까? 아, 몰라. 가자. 손님, 저 소망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신다고 그랬죠? 손님, 저 소망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신다고 그랬어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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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배고파, 배고파. 아, 뭐야.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. 아이고, 진아야. 너 취했냐? 아이고, 얘 취했어. 완전히 어떻게 해. 야, 너 취앙바야? 취앙바야! 아, 얼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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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효도해드려야 되는데 효도도 못해드리고! 아, 얼른! 아, 얼른! 아, 얼른! 아, 얼른! 아버지! 어디 가실래요? 미국? 유럽? 나 있어야 되는데 어떡해? 아, 얼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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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여운 건들! 아, 내 스윗! 아, 얼른! 아, 얼른! 아, 얼른! 아, 얼른! 이리와! 이리와! 아, 아니야! 애미야, 몰라! 애미야, 빨리 물을라고! 애미가 전화를 안 받아! 찾아올게! 재밌지! 재밌지! 하하하하! 아, 이거 봐요! 애미야, 애미야, 일났다! 어디 갔어, 애미야! 으흐흐흐 fallen다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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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ntellectualucky 저 미친은 저거 언제까지 쳐지라 할 거야? 딱 호취하면 안 자잖아요. 밤새도록 들을 것 같은데? 엄마가 해결해야 되는데 엄마 왜 안 와? 어? 조용해졌다. 지금 이 기회다. 내가 제압할 테니까 너희들 방으로 이겨. 알아서 여미야. 네 그냥 엄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엄마 언제 기다려? 엄마! 나 파전 먹고 싶어 파전! 엄마! 아버지! 아버지! 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가? 아프리카? 아프리카? 아휴! 에이! 이! 하이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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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깨 했냐? 네 아버지 근데 주방골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? 이놈을 자식 그냥! 아 왜 그러세요? 나가! 너 당장 나가! 당장! 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? 갑자기? 주방골 이거 안보여? 이게 술 처먹지 말랬다니냐? 취리만 끊기면 침실 이래가지고! 나가 인마 당장! 이걸 내가 다 그랬다고? 설마? 설마고 뭐고 당장 나가! 안 나가? 당장 나가! 안 나가! 여보세요? 당신 아버님한테 쫓겨났다며? 어디야? 그냥 싸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야! 시간 떼으려고! 아 근데! 어제 내가 그렇게 심했어? 나 희연이가 갑자기 보자고 그래서 계집애 갔다 왔는데! 나오기 전까지 장난 아니었나 보더라! 아이씨! 기억이 하나도 안나! 술 마시지 말라니까! 오늘 또 모임이라고 그랬지? 안 갈거야! 아예 안가! 미쳤어! 집에서 쫓겨나고 또 술 먹게! 어! 아버지 풀리시면 전화해 줘! 야 유준아! 야 유준아! 어? 니들 웬일이냐? 어제 일찍 만났어! 모였다 송년회 가려고! 야 여기서 다 만나냐? 탁! 아니야! 나 못 갈 것 같아! 왜? 좀 바빠서! 하나도 안 바빠 보이는데 뭐! 야 야 태워! 아이 이 자식 왜 빼고 지랄이야 지랄! 어! 안 돼? 아 안 돼! 나 오늘 술 마시면 안 돼! 야 뭐 술 먹지 말고 얘기만 해! 아! 어머니! 저 병원에 좀 갔을게요! 또? 애비 모임이 때문에 술 마시면 어떡하냐? 오늘 안 간 데 써요! 걱정 마세요! 하긴 저도 사람이면 생각도 있겠지! 애비 왔나보다! 제가 나갈게요! 아저씨? 아저씨세요? 왜 그러세요? 안 들어오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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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에이! 에이! 귀여운 이 자식! 반식 왜 이러세요? 야 아저씨가 서울 구경을 시켜니까? 아! 재밌지? 재밌지? 아! 아파요! 야 이 자식 너 술을 펴먹아잇! 어! 남고 마 아버지! 이..이..이..이런 씨! 어? 아버지! 아버지! 어디가 아버지! 남고 마 아버지! 아 왜 또 전화를 안 받아? 애미야. 애미야 이리 와. 아이.. 애미는 또 어디 갔어? 애미야. 왜 이리 와! 아이고 이놈 야식이 이 친구 따가보시던냐? 내 이놈 괴물을 그냥! 아버지! 어제처럼 대책없이 덤면 위험하구요. 작전을 짜줘. 작전? 네! 아빠 치하면 먹을 거 찾으니까. 먹을 걸로 어떻게 유인해서. 오 그러니까 덫을 놓자고. 오 우리 막 주라기 공원에 온 것 같아요. 근데 먹을 게 어딨어? 나한테 생각이 있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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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! 에이씨.. 먹을 거 먹을 거! 아빠! 아빠! 나 똥나게 해요. 맛있겠지? 어! 먹을 거라! 먹을 거! 어! 야! 야! 통닭! 내 통닭! 통닭 거기 서! 아! 아! 통닭 맛있는데 통닭! 야! 내 통닭 거기 서라! 통닭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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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긴다. 찍어놨다가 내일 아빠 보여줘야지. 으악! 어? 줄 끊는 거 아니에요? 에이구 설마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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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에미야! 어머님! 저 여기 있어요! 에미냐? 야! 일 났다! 준아 꼭지 또 돌아서 빨리 나와! 그래요? 아! 잠시만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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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워! 가만히 있어요! 이 씨! 배고픈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괴롭혀! 우아워! 자, 여보 착하지? 먹을 거라 나는 먹을 거야! 아니! 베어미! 스톱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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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 없어! 앉아! 없어! 앉아! 저기! 저기! 저! 다들 괜찮아요? 잘하자! 통화당이야! 놔둔 건데 그걸 왜 버리세요? 이 자식이! 똑똑똑! 왜 그래! 왜! 얘가 끼고 싶어서 끼는 거야! 몸에 안 좋아서 그런 거지! radio 네 감사합니다.